너무 커가지고.. 어.. 안 돼 오늘은.. 파일럿을 해보자 은금 땡긴다 그러면은.. 사자! 리엔필드도 뽑자! 그냥.. 뽑으면 되지 뭐 간다! 하 다 나왔다! 비염싶다. 휘입니다. 이건 열어야지. 시너지? 나왔고 뚱뚱 Marms head 뭐랑 시너지지? 메스 샷건이겠지? 메시브 이펙트 탄이 올라 커집니다 도링도링 오예 대공포탄 스타우트 총탄 도링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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거짓나 졸라커 택배왔습니다 나를 봐 흐이 아야야야 뭐야 저거 방금 테이블 테이블 졸라커졌다 잠깐만 뭐야 저거 죽어라 아야야야야야 저이서 터져 흐이 미친 교묘하게 교묘하게 피해간다 근데 명구대기인걸? 아이고 이거 못쓰겠다 이거 상 커져가지고 날라간 것까진 나쁘진 않은데 어? 잠깐? 어? 아니 효율이 똥이야 아니 뭔가 뒤집긴 했는데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건대들 한 마리라도 죽어야 되는데 이게 럭백 때문에 저게 터진 데미지를 안맞는구나 쓰레기잖아 잠깐만 똥쓰레기네 이거 숙소 엄청 클 것 같은데 오 쉣 개징그러워 제발 여기서 가흥을 외치지 말아줘 기본총 크기가 이모양인데 지금 지팡이 묶음 보이질 않네 잠깐 이거 왜이래 아니 이제 무어람 자기보다 큰 덜 쓰면 어떻게 해 아니 상식적으로 말이야 캣터펄트잖아 이거 뭐야 아쉽게 황당하다 진짜 보면 볼수록 황당하다 아니 그냥 그 약간 그거 아닌가? 그냥 손가락질 빵 하면은 으엑 하고 약간 죽는 그 애완동물한테 훈련시키는 약간 그런 느낌인데 이게 되게 재밌는거 같은데 생각보다 갑자기 피크닉 쓰러지는게 현재 리치코인이 빠른 산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시려면 지금뿐입니다 돈의 이름 봐봐 작전주 세력 나성의 체력이 3칸 반 밖에 안 남았잖아 리치코인 매수해야겠는데 개미님 천원원 감사합니다 아싸합니다 아싸 아 빨리 케익이나 가져올랍니다 그리고 재미투자자 여러분 여기 작전주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봐 이렇게 맨날 죽으신 것도 적적한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아마 영상 올라가면은 건전 400번째 영상일거야 어 자 400번째 리치의 죽음을 그거보다 더 적을수록 많은 죽음이 지금 트러븐에서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 아 아